감사합니다 자 이제 슬슬 분위기가 조금씩 물어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배틀을 한번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배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오늘 2대1 브레이크 배틀 4강전 결승전 그리고 3대1 올스타일 배틀 4강전 결승전 엄청나게 멋있는 퍼포먼스 팀 두 팀 요렇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들의 심사위원 저지분들을 한번씩 소개해드려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대1 브레이킹 심사위원들을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앞서 8강전에서 이미 저지 쇼케이스를 진행했어요 한 번 더 하시겠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경솔해 경솔해 아 경솔해 경솔해 네 그렇다면 오늘 첫번째 심사위원 비보이 니오라스키 오오예 스킥스킥스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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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합니다 2연소 오늘 두번째 심사위원 비보이 시 4강ん 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심사위원 비보이 쇼리 4강 예세! 멋있습니다. 이해질 수 없죠? 우리 3대3 올스타일 배틀 심사위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대3 심사위원들은 더 화려하게 인사하실 거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선배님들, 교수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팝핑의 여제! 팝핑 은색! 역시 역시! 369 인사! 자, 이번에 우리 여러분 퍽 떨어뜨리지 마세요. 퍽 떨어뜨리지 마세요. 좋아!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카리스마의 조교. 끝! 왁킹의 끝! 지리프! 이렇게 3대3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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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3대3 브레이킹 4강전 배틀을 진행하기 전, 여러분들 배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음악이에요. 오늘의 음악을 책임져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냥 레전드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DJ! DJ 스프레이! 나이스! 자, 저희 3대3도 멋있는 음악 풀어주실 DJ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모면 외모, 음악이면 음악! 네, 그렇다면 바로 시간 끌 필요 없이 2대3 브레이킹 4강전 배틀 첫 번째 팀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와, 이 팀 정말 대단했어요. 오늘 최고의 컨디션을 보여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팀, MASS OF SOUL! 이케이의, 예 här här! 오, 음악이 나옵니다! MMA처럼, MMA처럼! Nice, nice, nice! 이 무대로 접수하러 갑자! OK! 3대 팀 팬데로 갈게요! 3대 팀, Kairak HEISS! 회색으로 맞추면 진로님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진짜 정말 대단한 두 팀이에요 여러분들 8강전 첫 번째 배틀부터 제가 여러분들 약속할게요 진짜 즐길 수 있다는 걸 4강전 배틀은 4라운드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루틴 이외에 각 팀당 루틴 2번이 허용되고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4강전 첫 번째 배틀 불 준비되셨나요? 되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준비 되셨나요 아까 한 번 안하나 서운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J SPRAY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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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한 워우웅 IC OK O yee OK, change in, change in OK 카메라 키 먼저 피곤 하자 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에이! 나이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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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change it! 라스트 롱 나 같이 scream 오케이!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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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Nice! 도전 루키즈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